자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는 실제로는 우리를 감동하셔서 우리 속에서 그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내밀 때 모세가 손을 내밀고 지팡이를 내밀 때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셨던 것 같은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하니 내가 피곤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내 속에서 피곤하시구나 죄송한데 나라도 열심히 힘을 내자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내밀고 손을 내밀고 일할 때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와 함께 일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주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왕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갚는 자에게 우리 보인 이곳에 우리 보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우리 내 아버지 은혜 저기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왕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죽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얻어 가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경쟁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경쟁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경쟁자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